비린내, 음식냄새, 불쾌한 냄새가 나요 세제 종류, 세제량, 음식물 종류 등에 따라 냄새가 식기세척기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제 사용 시 세제 성분들에 의해 중화되지만 성분의 차이가 있어 비린냄새가 제거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유의 세제향이 있는 경우 사람에 따라 비린냄새로 느낄 수 있습니다 구매평을 확인하여 향과 세척력이 좋은 세제를 사용하고 적정량의 세제를 사용할 경우 냄새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식기를 수납하기 전에 음식물을 제거한 뒤 애벌세척을 해주세요 식기 수납을 잘못한 경우 세척이 잘 되지 않아 냄새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바르게 수납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거름망, 필터에 음식물이 남아있는 경우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름망, 필터를 청소해 주세요 구연산 또는 식초를 사용해서 내부를 세척해 주시면 냄새나 하얀 얼룩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금지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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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